지긋지긋한 뱃살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서 내장지방을 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쉽게 빠지지 않죠 운동을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 상태가 지방을 잘 연소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방을 잘 연소시키기 위한 조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다섯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을 잘 연소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 D 챙기기 입니다 비타민 D의 혈중 농도와 그 다음에 다이어트 효과를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와 비만과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도 많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그리고 복부 비만이 잘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장 지방을 잘 줄이고 그리고 또 비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 잘 챙기시는 것 첫 번째로 말씀드렸구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꾸준하게 수분을 잘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과체중 여성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중 감량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1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하게 섭취하신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증가됐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자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증가하게 되구요 또 칼로리의 흡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속의 지방을 빨리 연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유산균 챙기기 바로 장 건강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뚱보균 날씬균 바로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 종류에 따라서 더 빨리 비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날씬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장 속에 환경이 좋아지면 세균 환경이 좋아지면 영양소들을 잘 흡수하게 되고 특히나 필수 영양소가 잘 흡수되면서 신진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장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단백질 음식 챙기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음식을 꾸준하게 먹고는 있지만 단백질을 하루 섭취 검장량만큼 꾸준하게 잘 챙기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신경을 써서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이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저절로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셔야 되는데 근육량이 감소할수록 우리 몸속의 메타볼리즘 대사가 감소하면서 결국은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자꾸 뱃살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 꾸준히 하시는 것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꼭 열심히 하시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미국 메이오 크리닉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식사량이 줄지 않아도 수면이 부족해지면 뱃살, 즉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연구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수면이 부족해지면 이 지방의 축적이 피하지방보다는 자꾸 이 내장 쪽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잘 생기고 뱃살이 잘 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뱃살,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몸에서 이 지방을 잘 연소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조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실천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